하… 어쩌지… 하… 너무 고민되네 진짜… 어떡하지… 아니 오늘 졸업식인데 씻고 갈지 말지 고민 중이야… 아우 집사! 오랜만입니땅! 뭐가 오랜만이야 임마 계속 같이 지냈으면서 그냥 뭔가 오랜만에 본 기분입니땅! 벌써 오늘이 졸업식임댕! 시간이 참 빠름댕! 그러게 말이야… 벌써 졸업이라니… 기분이 어때용? 그냥… 뭔가 좀 아쉽네… 집사… 엄마, 아빠 등골 더 빼먹고 싶었는데 아쉽네… 집사! 오늘 기대해도 좋습니땅! 엥? 갑자기 뭘 기대해… 우리가 주인님의 졸업식을 기념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땅! 오… 드디어 집에서 나가주는 거야? 우리가 집사에 성대한 졸업식을 위해 학사모를 좀 꾸며봤습니땅! 뭐? 내 학사모를 꾸몄다고? 야 이 개씨팔 호러 새끼들아! 니들 또 내 학사모에 뭔 짓을 한 거야! 어? 니들은 어떻게 된 게 졸업식 날까지 연병을 떠냐? 어? 오늘 같은 날은 제발 좀 그냥 조용히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고 이씨 새끼들아! 어? 뭐, 뭐야? 그냥 평범한데? 우린 학사모에 이상한 짓 안으심니땅… 빤딱빤딱하게 광택만 냈습니땅! 다른 건 안 건드렸으니까 걱정 마십시오! 아… 그, 그랬구나… 미안하다… 난 니들이 또 뭐 엄청 이상하게 만든 줄 알고… 받으십시오 집사! 졸업 축하합니땅! 축하함니땅! 축하해용! 축하해용! 짜식들… 고맙다! 하… 벌써 대학생활도 끝이구나… 질감이 안 나는데… 오빠! 어? 따스라! 따스라! 아아아악!!! 찍을게요 오빠! 김치!!! 흐… 씨벌새끼들… 이럴 줄 알았다… 집 가면 보자… 이 개 씨벌 넘으새끼들 호러새끼들 씹새끼들 쌍너무새끼들… 졸업 축하해요 오빠! 학사모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겠네요? 흐흐… 그러게 말야… 헤헤헤… 근데 지찬 오빠는 이번에 같이 졸업 안 해요? 아 지찬이! 걔 군대 갔잖아! 응? 이제야 군대를 갔다구요? 그래… 그러게 진작에 좀 빨리빨리 가라니깐 그 자식은 너무 생각 없이 살아! 그럼 생각 있게 사는 오빠는 이제 졸업하고 뭐 할 거예요? 뭐하긴 바로 취업해야지! 뭘 바로 되겠어요? 요새 취업 힘들다던데 에이 취업 그거 뭐 말만 요란한지 별것도 아냐! 주고봐! 내가 진짜 한 달 안 해! 하… 개씨 바… 안녕하세용! 오랜만이에요 여러분! 근데 누구세용? 아무튼 내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요? 들려주세요…! 어떤 국밥집에 납치당해서 노예이로 불에 먹히고 있… 짤툰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최저임금 알바로 써먹을 수 있는 본격! 짤툰 감성 익스트림 킹가제니로 엠페로 마제스티 골저스 프레셔스 뷰티풀 하이클래스 타이쿤 게임! 짤툰 골목식당 키우기! 지금 바로 다라미!